자 그럼 지금부터 패스포트를 이용한 타사 인증 패더러이션 어선티케이션을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우선 여러가지 패스포트엔 전략들이 있습니다. 스트레티지스를 보시면 패스포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 보시면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할 수 있는 타사 인증 그리고 구글 이렇게 하면 구글과 관련된 것들 또 트위터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도 있구요 그리고 네이버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타사 인증을 일종의 플러그인과 같은 느낌의 형태로 전략이라고 하는 걸로 패스포트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유명한 타사 인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타사 인증을 해보겠습니다. 다른 서비스들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할 줄 알면 다른 것들을 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자 우선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타사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앱이라는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그 앱이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는 하면서 보면 됩니다. 우선 페이스북이라고 검색해보시고 디벨로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페이스북의 개발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이제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이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의 페이스북 플랫폼의 매뉴얼 페이지인데요.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오죠. 자 그 중에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계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 계정을 음... 여러분이 승인, 여러분이 개발자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. 한 번만 하시면 돼요.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여기 있는 걸 yes로 바꾸신 다음에 next를 하시면 이제 뭐 여러가지 정보들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죠. 여기에 요구하는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don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앱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. 자 그럼 여기에서 음... 뭘 하면 되냐면 여기 my app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add a new app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웹사이트가 우리의 앱이니까 웹사이트를 선택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쓰면 되는데 federation authentication의 약자로 저는 fa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create your new facebook app id 그리고 contact 이메일에다가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카테고리 입력하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끝내면 이제 여러분의 앱이 생성이 된 겁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앱이라는 것은 페이스북 위에서 동작하는 앱인데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독자적인 앱이지만 그 애플리케이션이 페이스북이랑 연동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는 또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하는 이 중의 응용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. 자 그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tell us about your 웹사이트라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를 적습니다. 지금 우리는 이 개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. 개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중엔 실제 url로 바꾸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. localhost 3003 그리고 next 자 그러면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중에서 바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. 즉 페이스북의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자를 인증하려고 하는 거니까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페더레이션 오선티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자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마이앱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어... 자 여기에서 요거 다시 한번 보면은 리스트에 FA 방금 제가 생성한 앱이 보이죠? 저걸 클릭합니다. 자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앱 아이디 그리고 앱 시크릿 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. 자 그 중에서 앱 아이디라는 건 뭐 공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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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얘는 공개되도 아주 큰 문제는 없어요. 하지만 앱 시크릿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적어낸...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. 저의 경우에는 지금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노출을 하고 저는 바로 이 앱을 지워버릴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부주의해야 되고 여러분들 부주의해서는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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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됩니다. 하셨죠? 자 그 다음에 패스포트의 매뉴얼 페이지로 이렇게 가서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은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여기 목록 중에 프로바이더스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전략들이죠. 페이스북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. 자 여기 있는 매뉴얼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패스포트는 기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. 우리 이전 예제에서 패스포트 설치했고 그리고 어...이번에는 페이스북 패스포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추가하셔야 됩니다. 자 그걸 한번 해보죠. 자 이렇게 npm install 패스포트 페이스북 그리고 뒤에 save를 붙여야겠죠. 얘는 항상 써야 되는 녀석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의 전략을 우리가 어...로드했고요. 그리고 우리는 예제를 app-passport-8.js 파일에서 이어나갈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페이스북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그 전략을 이렇게 일단은 추가해야 되니까 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다가 이렇게 페이스북의 전략을 추가합니다. 그러면 이 패스포트라고 하는 저 모듈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것이고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컬 스트레티지 즉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페이스북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페이스북 타사인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이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이 돼서 사용자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. 그럼 이걸 해보시면 여러분이 사실 로컬 스트레티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구현하는 게 더 편해요. 복잡하지도 않고. 하지만 여러 개의 타사인증 시스템들을 줄줄줄줄줄 여러분이 추가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상당한 복잡성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동일한 형태의 코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복잡도를 관리해주는 것이 바로 패스포트이고 그때서야 진정한 패스포트의 어떤 가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패스포트를 모듈을 추가하는 것까지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얘기 진행해 보시죠.